회사 일 때문이냐. 쌀쌀한데 왜 나오셨어요? 밤은 고마운 시간이지. 도와주지 않냐. 고단한 하루도 가난한 영혼도 잠을 청하게 만들도록 말이다.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조차 잠을 못 이루는 이들은 두 가지다. 어떤? 먹고 살기 위해 밤에도 나처럼 깨어 사는 이들이거나 밤조차도 차마 덮어주지 못하는 허물을 가진 이들이거나 애매한 물론 천자겠지.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는 형편이지만 말이다. 네 짐을 내가 안다. 감사합니다 아버님. 감기 들겠다. 그만 들어가거라. 네. 아버님도 같이 들어가시죠. 미안하다만 애매는 내 짐을 언젠가 내 앞에 풀어놔야 할 게다. 귀찮아. 그럼